네 선지규 선임기자 나와계십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푸틴 대통령이 베트남에 도착했다. 새벽에 이런 속보도 전해지던데요. 방북 결산을 쭉 한번 해주실까요? 어제도 새벽에 평양에 도착했는데 지금 보니까 밤에 떠나서 새벽에 한 1시 조금 지나서 현지 시간으로 시차가 있으니까 조금 자정쯤 평양에서 출발해서 베트남에 도착을 해서 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 베트남도 원래 이틀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역시 이렇게 되면 하루 방문으로 단축이 될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북한하고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푸틴이 그러고 나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한쪽이 침략당하면 상호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상회담 하기 전에 북한 옛 전쟁에 소련군이 참전을 했었다. 이런 점도 이렇게 부각을 시켜서 조금 서방을 자극을 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이번에 가장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졌던 게 유사시에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하는 조항이 부활될지였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일단 상당히 근접한 효과를 낸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상보다는 좀 오래 회담을 했다 이런 얘기 전해지는데요. 원래 크랩링국에서 앞서 얘기했을 때는 확대, 참모들까지 해서 확대회담하고 그다음에 단독회담해서 한 2시간 반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요. 확대회담은 한 1시간 반 정도가 됐는데 단독회담 같은 경우는 1시간 이상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2시간 반 정도니까 거의 4시간을 두 정상이 만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전해지는 발언은? 상당히 관계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점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푸트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서명한 협정과 연계해서 북한하고 긴수, 군사기술협력을 진지시킨 것을 배제하지 않겠다 하고 새 협정 안에서 군사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두 나라가 동맹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푸트인은 이걸 조금 여기서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상호지원 제공한다는 부분을 했는데 조금 김정은은 훨씬 더 높이려고 한 반면에 푸트인은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서 조금 수위를 조절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다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랄까 정상 간에 이른바 셔틀 외교가 이어질지 이런 것도 관심사가 됐는데요. 저는 21시간 정도 평양에 머물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 배웅 받고 출발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들어오는데 이번에 가서 또 세단을 한 대 더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두 사람이 번갈아서 타고 이렇게 영민권을 한 바구씩 돈 그런 것도 또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국무부 반응도 좀 보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나요? 국무부 쪽에서는 이제 특히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측면에 대해서 신경들을 많이 씁니다. 북한하고 러시아 협력 심화가 크게 우려해야 하는 추세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푸틴한테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서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다. 그리고 러시아가 로걸 쪽으로 유엔 원정을 위반하면서 국제 시스템 훼손을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라브로프 러시아 외인부 장관이 조금 전에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쪽이 공격받으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시비를 하는데 유엔 헌장 51조에 이런 부분이 보장돼 있다. 우리는 절대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미국 쪽 반응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그리고 미국 국방부는 조금 신중합니다. 보도를 봤다. 그리고 그 상황을 계속 모니터하겠다. 현재로서는 그 이상 밝히게 없다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안 나와서 좀 신중한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전문가들은 이런 북한하고 러시아 간의 안보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된 걸로 일제히 봤고요. 그리고 특히 과거에는 옛 소련에서 일방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했던 그런 관계였는데 최근에는 푸틴이 많이 아쉽고 해서 최근에 밀착이 상호 필요에 근거한 쪽으로 조금 전환된 것 같다는 분장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이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했던 것처럼 동맹 수준까지 발전할지는 이건 조금 더 두고 보자 여기에는 조금 미국 전문가들도 좀 견해가 엇갈립니다. 네 어제도 중국에서는 경계라는 얘기가 나온다. 전해주셨는데 반응이 있었습니까 추가로. 일단 중국 외교부는 계속 약간 거리 두는 입장을 취하고요. 물론 뭐 이런 두 나라 간의 어떤 이런 전략적인 이런 거에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관영통신 신화도 그렇고 뭐 영문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도 그렇고 이런 전략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미국이 압박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그렇게 가는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북한하고 러시아의 밀착이 미국과 동맹 압박에서 배웠던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일단 중국 외교부는 뭐 계속 그런 약간의 거리 두는 것처럼 어제 말씀드렸지만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 같은 경우는 경계한다는 표현까지 이례적으로 썼죠. 그러니까 중국 내심은 뭐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조금 좀 뜨뜨뜨름한 그런 모습을 계속 드러내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전반적인 외신 반응도 좀 소개해 주시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냉전 이래 가장 강력한 북한하고 러시아 간의 어떤 밀착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서방 불안이 더 커질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워싱턴 월스테이저널 같은 경우는 아까 중국 부분에 대해서 최근 몇 달 사이에 러시아하고 북한이 식량, 석유, 무기까지 많은 걸 교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가, 러시아가 고급 기술을 제공할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되면 역내에 주둔하는 미군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중국이 좀 우려하는 것 같다는 그런 분석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러시아가 이렇게 이제 대북 제재, 지난번에 대북 제재위원회의 임무 연장을 러시아가 거북관 행사해서 이게 연장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대백 제재 완화를 위해서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이것도 주목이 된다는 그런 논평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 여기서 결산 마무리할까요? 여기까지 늦겠고요.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가면서 하루 쉬어갑니다만 낙관론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 목표치도 올려잡는 아이비들 많고요. 이 얘기 좀 해주실까요? 그 벤커버 아메리카 증권이 그저께 이제 매달 그로벌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를 하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계속 저는 장밋빛입니다. 응답자의 64%가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거다. 경착륙 쪽으로 본 예상률은 5%니까 훨씬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지금 최근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여전히 펀드 매니저들이 깊게 발을 담그고 있다는. 그래서 2020년 10월 이후에 이 보유규모가 가장 많다는 많은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고요. 금리 인상 전망 이게 이제 계속 얘기가 되는데 80%는 올해 최소한 두 번 정도 예상을 하고 첫 번째 인하가 9월 정도로 보는 쪽의 중론인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는 아마 시장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그런 우려도 많은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인플에 대한 걱정은 조금 많이 좀 가라앉은 걸로 돼 있고 반면에 지정학적 위험하고 미국 대선 좀 걱정이 커진 걸로 그렇게 비교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일정 중 하나라고 한다면 11월에 미국의 대선일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지금은 잘 나가는데 뭐 어디나 이제 항상 신중론은 있죠. 반전이 오고 있다는 그런 우려도 제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2021년 11월 같은 경우에 월가가 지금처럼 상당히 강제 계속 탄력을 받았는데 그 해에 S&P500 지수가 26% 이상 급등했다가 이듬해 연준 인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19% 이상 폭락했다. 그리고 이제 그때도 대형기술주가 조정받았다. 그러니까 그거 쉽게 보지 마라. 막 이런 식의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낙관론이 대세인 가운데 몇몇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앞서서도 저희 한 명 정도의 의견 소개해드렸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돈의 흐름 좀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부자 순유출이 세계 4위라고요? 어떻게 조사가 된 겁니까?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사 헨리 앤 파트너스가 보고서를 내는 게 있는데요. 이른바 헨리 개인자산 이주 보고서 이걸 냈는데 유동성 투자 가능 자산이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4억 원 정도를 이상을 가진 부자가 다른 나라 가서 6개월 이상 머물면 이걸 순유출로 고액 자산과 순유출로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올해 이런 식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한 1,200명 정도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영국, 인도 이어서 네 번째로 부자들의 순유출이 많은 걸 그렇게 전망이 됐습니다. 어디를 그렇게 갑니까? 주로 가는 데가 짐작하시겠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데로 많이 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우리는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해전보다 두 배 늘어서 800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됐고 그래서 작년에는 7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로 보면 한 12만 8천 명 정도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걸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작년 기록이 12만 명인데 그걸 깰 것 같다. 그러면서 예상하시는 대로 지정학적 긴장, 경제 불확실성, 사회 격범 같은 것들이 주요 이유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유출이 그렇다면 유입되는 나라도 있겠죠? 있죠.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올해 순유입이 6,700명, 가장 많은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됐습니다. 개인 소득대가 없죠.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 유출이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 표현은 마치 자석처럼 부자들을 끌어들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는 러시아 부자들이 많이 갔고요. 이제는 영국 같은 유럽 사람들도 아랍에미리트로 많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액순자산 보유자 조사 결과도 있네요. 이것도 좀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10만 9,600명 정도로 해서 세계에서 15번째로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많고요. 미국은 한 550만 명 정도. 중국, 독일, 일본, 영국 이렇게 탑5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억 달러 이상 자산가가 233명, 10억 달러 이상 자산가는 2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액순자산 보유자는 2013년 이후에 근 한 30%로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의미, 이유 자체를 분석을 좀 들어보면 왜 거기에는 유입이 되고 왜 유출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레바논 공격 승인. 저희 이 얘기를 한동안 좀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 좀 해주시죠. 지금 보면 지금 라파 전쟁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갔다는 게 워싱턴포스트 분석입니다. 라파 공격이 잠정적으로 좀 종료되면서 이제 가사전쟁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대규모 지상전이 일단락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서는 이걸 좀 휴전석 몰아붙이고 해서 기회를 보는 것 같은데 반면에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동차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하려고 하네요. 보니까 레바논 쪽에, 남쪽 레바논 쪽에서 지금 계속 해즈볼라가 하고 티격태격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칠 모양입니다. 이스라엘군 쪽에서 그저께 레바논 공격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또 레바논하고의 전면전을 가는 게 아니냐는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다급하니까 특사를 파견했고 특사가 이제 이스라엘 가서 네타냐고 총리 만나고 그 다음에 그저께는 레바논으로 가서 거기서 또 그쪽하고 접촉하면서 이제 좀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전쟁을 무마시키려고 하는데 바이든 특사 얘기가 이스라엘하고 해즈볼라 간 충돌이 이미 충분하지 않느냐 갈등을 외교적으로 조석히 푸는 게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 강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뭐 네타냐고가 지금 뭐 쉽게 뒤로 빠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앞서서 이제 8개월간 이어진 대규모 지상전 가자에서 거의 뭐 종료될 조짐이 있다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종전을 의미하는 거는? 종전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쪽에서는 가자라 파지고 지상전을 중단을 해도 계속 조금 속도를 늦추지만 하마스 괴멸 때까지 우리는 계속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 끝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 쪽에서는 반응이라든지 표정이 어떻습니까? 그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사도 막 보내고 해서 선거는 자꾸 다가오고 이스라엘 중동이 좀 가라앉아야 되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골머리 아픈 거죠. 그런데 지금 네타냐고는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네타냐고도 지금 자기 정치적인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뭐 선거 역시 선거라는 게 모든 게 밑에 깔려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 선거 얘기 이제 그러면 이어서 해볼게요. 지금 토론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두 후보가. 이게 상당히 지금 관심이 모아있는데. 현재 시간으로 27년 CNN 주체로 첫 토론회인데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이제 양자 대결을 할 것 같습니다. 원래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무소속인데 이 사람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조건에서 지금 해당이 안 돼서 이번 CNN 토론회는 두 사람만 나가서 이제 그야말로 맞짱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앞두고 기억하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서 불법 체류자지만 미국 시민권자하고 결혼한 지 10년 이상 되는 사람한테는 영죽보를 주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쪽에서 이건 불법 체류자에 대한 보상이라고 막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트럼프가 아주 강하게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이런 몇백만 명을 이런 식으로 사면해서 선거에 써먹으려고 한다. 뭐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토론회 얘기 좀 더 해보면 이번에 펜 메모장 물 한 병 이렇게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계속 쏟아낼지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데요. 계속 얘기 나오더라고요. 90분간 하는데요. 90분간. 네. 90분간 하는데 이제 첫 TV토론이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바이든 다 싫다. 그야말로 비호감이 너무 높기니까 여기서 뭔가 변수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후보도 그렇고 진영들도 엄청나게 긴장을 하는데 일단 펜, 메모장, 물 딱 생수 한 병만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야말로 백병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 연설물도 안 되고 메모도 지참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 중에 두 차례 중간 간 것 시간대가 있는데 그때도 캠프 관계자라든지 보장을 하고 절대 접종 못하고 그냥 따로 있도록 그야말로 한 번씩 진짜 얼마나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아마 테스트를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저는 바짝 긴장도 할 모양인데 어제 말씀드렸죠. 바이든 대통령이 7초간 얼어붙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27일까지니까 이제 한 일주일 남았나요? 27일에 CNN 주최로. CNN 현지 시간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두 후보가 과연 얼마나 충돌을 할지 트럼프는 뭐 지금 계속 바이든 오믹스가 마가노믹스로 대체된다. 바이든은 미친 전기차가 내가 깬다. 석유 시추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막 욕까지 했습니다. 중국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러면서 막 그냥 비서고까지 통원했는데요. 두고 보죠. 뭐 준비를 많이 하겠지만 이렇게 정말 펜, 메모장, 물 한 병이면 날것의 말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건 주목이 됩니다. 마지막 얘기는 미국의 LA. 내년부터 공립학교 휴대전화 이용이 전면 금지됩니까? LA는 그 LA 교육통합구가 한 학생이 40만 명이니까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구입니다. 여기서 내년부터 점심시간 같은 때고 저는 일체, 초, 중, 학교, 공립, 모스케, 공립학교는 모스케 했습니다. 이제 학생들한테 그래서 이제 뭐 이 수업 시간에 몰래 막 이렇게 휴대폰 보는 건 물론이고 휴식 시간이나 이럴 때도 친구들하고 얘기 안 하고 이것만 계속 본다. 이거는 좋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캘리포니아주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를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뭐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또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또 이게 또 비상이 걸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 뉴스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